3,200달러 전이텍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시사가 스트릿스비에 위치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소개합니다. 주매상 10,000달러, 월 로토 매상 1,200달러에 달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로 주변에 들어선 타운하우스에 다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어 매우 사업 전망이 좋습니다. 매물 가격은 10만 9,000달러로 관심있는 분은 센츄리21 뉴 컨셉의 류 미리엄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서쪽에 위치한 주유소 페트로 캐나다를 소개합니다. 추가 렌트 수익이 기대되는 주매상 20만달러에 달하는 사업체로 하이웨이 401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신규주택 조성 등으로 인해 사업 전망이 매우 밝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홈라이프 올웨이 리얼티에 김춘호 중개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쉐리드 몰 안 푸드콜트에 자리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소개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바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년간 성업으로 단골 고객이 확보되어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사업체입니다. 매물 가격은 7만9천달러로 관심있는 분은 센츄리21 뉴 컨셉의 김윤영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동쪽 길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주매상 12,500달러의 SO 주유소를 소개합니다. 하이웨이 401이 인접해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컨트리 스타일 도넛과 칼워시가 포함되어 있는 주유소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홈라이프 올웨이 리얼티에 오세훈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